뭔데 뭔데? 무슨 얘기 했어? 그냥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 끝까지 가시겠다는 건가? 누나 내가 포기해 승산이 없어 누나한테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? 왜냐면 다들 뭐 다들 뭐 누군가는 했겠지 않았어요? 그죠 형? 누군가는 뭐 누군가는 이제 뭐 이렇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? 믿지 않으시네요 사퇴를 외치는 분께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? 사퇴를 외치는 사람한테 달려가겠다고 저를 뽑아달라고 이제 아 끝까지 가시겠다고요? 누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나 진지하지 않아 끝까지 간다면서요? 아니 유권자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애매하게 행동하면 믿음이 안가서 나 끝까지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사퇴가 안 나오네 사퇴가 나와야 내가 뛰어가는데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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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